너의 말투도 너의 표정 알 수 없잖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네 맘을 얻는 일 네 마음을 기르고 길뜨리면 우리엔 서로 다 할 수 없을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바람 같은 맘을 내게 머물게 하는 건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 우리 농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우리 농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라고 요즘 네 얼굴 요즘 네 얼굴 저는 내게 말했어 그는 $100 credit 뭐 이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